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 2주 가까이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또 내일부터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 좀 체크도 할 겸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이 IT 보안 분야에서 프로그래밍들에 대한 활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프로그래밍 본부 같은 걸 꼭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고요. 그거를 미리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IT 분야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도 침해사고 분석기나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 아니면 버건팅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 분석, 포렌지, 그 다음에 보안솔루션 운영들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관리적인 업무들 컨설턴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모든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뭐 관리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을 굳이 뭐 할 이유는 없겠죠. 물론 이제 관리적 컨설턴트들이 하나의 이제 모의해킹 분야에 있는 인력들을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를 종합을 하다 보니까 뭐 시큐어 코딩 같은 부분들이냐 아니면은 이제 웹해킹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잘 할 이유는 없죠. 굉장히 분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T 보안 분야에서는 우선은 이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어떤 분야의 업무들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목표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표들을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해킹이냐 아니면 이제 포렌직이냐 악성코드 분석이냐 자신들이 프로 갈 그런 진로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내가 이 프로그래밍에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프로그래밍만 한다면은 계속 이제 기본 문법들만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고 난 뒤에 나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그냥 프로그램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시언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책 하나 있죠. 책을 읽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보통 인풋, 아웃풋, 출력과 관련 부분들이요. 파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소켓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거의 다루고 기본 입문책들은 여기까지 다루고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언어를 배우던 어떤 파이썬으로 하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언어들을 배웠는데 다 여기까지 하고 자꾸자꾸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도구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냐. 그런데 어떤 도구들을 이제 목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료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료들이 분명히 선택이 되어야만이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우선 이제 모이웨킹이라는 업무 파트에서도 분명히 프로그래밍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어떤 모이웨킹 업무를 할 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악성코드 분석이나 침해사고 분석들도 그래요. 사실 오픈소스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유료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프로그래밍 언제 하냐. 그런 오픈소스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이 만약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효율적이죠.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다보면 거의 다 효율적으로 많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개발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효율적인 것 때문에 하는 이유죠.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정말로 좀 재밌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내가 다 하기 싫어서 그냥 자동화를 만들어 놓고 내 업무의 일부들을 이제 그 도구들에다가 시키는 것이죠. 이게 자동화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목적인 것이고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인력 대신 인력들이 뭐 10가지 업무들을 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5가지 정도는 이제 솔루션들이 맞게 되고 나머지는 5개 정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러면 다 나머지 5가지 지금 현재 솔루션들이 자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 비용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들을 내가 도입을 해야 한다. 보통 영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사람의 그런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을 가지고 이제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만들 때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의 해킹 업무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해킹 입장에서 어떤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오픈소스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혹은 내가 결과라는 것들을 A라는 결과 형태로 내고 싶은데 그런 도구에서는 B라는 형태로만 내는 것들이 만약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를 어떻게 보면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실제 도구들을 다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복잡한 제작보다는 정말로 효율적인 이유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도구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제 모의 해킹하고 이제 버건팅 쪽하고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버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퍼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퍼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패턴들 어떤 변수값들이 있어요. 취약점들이 나올 만한 어떤 것들 보통 파일 입력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일 입력 부분에 뭔가 취약점들이 있을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패턴들, 수많은 패턴들 이렇게 랜덤 값에 대한 패턴들이나 아니면 취약점이 나올 만한 그런 패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관련된 응답값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것들을 퍼징이라고 하는 건데 퍼징 도구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래서 거기서 도구들은 그래서 이러한 자동화, 취약점 분석, 자동화들을 만드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더 이제 솔루션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해킹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목적으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악성코드 분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샘플 분석에 대한 그런 자동화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더 빨리 악성코드 같은 걸 하루에 굉장히 수만 건 아니면 수십만 개 정도가 계속 이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악성코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성코드 분석에서 자동화의 대표적인 도구들은 쿠쿠박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박스가 거의 뭐 탑이죠. 탑이고 실제 상용솔루션에서도 그런 쿠쿠박스에 관련된 그런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기능들을 가져다가 또 쓰는 그런 상용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신다면 악성코드 분석을 하신다면 쿠쿠 샌드박스 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런 다양한 오픈소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패턴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백신 쪽에 어떤 패턴들을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별도의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탐지할 수 있는 악성코드 여부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야라라는 그 룰 쪽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가 워낙 많다니까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 관련된 그런 탐지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 악성코드 분석 쪽에서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IT 보안 분야뿐만 아니고 이번에 나왔던 이제 스텝업 플로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왔는데 파이썬이 지금은 현재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IT 보안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IT 쪽에서도 제일 이슈되는 것들이 이제 파이썬 쪽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좀 저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 들어오는 그런 다양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격 패턴들을 내가 이제 정탐들을 높이고 그 다음에 오탐들은 줄여야겠죠. 오탐들은 줄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효율성들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했던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패턴들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 우리가 PC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서버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패턴들을 다 이제 로그 분석 쪽에다가 넘기고 그것들을 이제 또 분석하고 대시보드를 개발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형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그 다음 개인 PC, 그 다음 운영체제마다 또 봐야 하는 그런 로그들이 다 다르죠. 형태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을 또 하나의 일원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시키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컨버트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컨버트를 시켜서 우리 통합 로그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쪽에다 대시보드를 한쪽에서 다 보는 형태들로 많이 하고 있고 오픈소스 중에서는 ELK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분야의 프로그램 활용법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좀 더 상세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명히 진로를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로와 선택이 되어야만이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목표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제작하고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할 것인가 그것들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